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계약이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계약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학교 계약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계속되면서 5주나 미뤄지게 됐습니다. 계약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은 계속 제공됩니다. 계약이 연기됩니다.